윌리엄, 우주 산다는 것 같지? 어디 갈까? 잘자. 잘자. 윌리엄, 아빠 편의점에서 아까 뭐 샀지? 찌찌찌찌찌, 찌찌찌, 찌찌, 찌찌, 롱. 아빠 젤리 먹어야지. 우리. 우리 아니 한번 먹을게?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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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엉 퐈핳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몸uvre lichkeit 꼿 boundaries 웅 무슨 말이야 할지 몰라 아 뭐야 그래 불 불 불 암바불 출게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 멀리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이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아사쿠사에 도착 이곳은 도쿄의 인사동이라고 불리는 아사쿠사의 최대 명물 나카미세 거리인데요 침샘 자극하는 일본의 전통 먹거리부터 다양한 구경거리가 가득한 쇼핑의 거리라고 하네요 불림 우리 엄마랑 땡클이 선물 사야돼 땅땅 야 우리 뭐 살까 안녕하세요 여기 밑에부터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뭐야 여기 뭐예요? 먹고 싶어? 수녀생 수술 아, 오케이, 오케이. 아리가또다노스 아 뜨거 맛있어? 예스 먹어볼까? 아잉 뭐